24절까지 말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어저께 13절까지 봤는데요. 13절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다.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었을까? 반면에 애서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상당히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히 잘못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사냥을 즐겨했던 사람으로 또 이삭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속이는 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의 장작권을 속임수로 아버지로부터 팥죽을 팔아서 장작권을 취하고 축복권을 또한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가 눈을 멀었을 때 속임수를 써서 축복권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좀 얍섭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는가 그에 대한 답을 14절과 16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당신이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에서와 야곱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야곱이 더 불쌍해 보였다라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야곱이 야곱이 에서처럼 힘이 넘치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며 야성미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어머니 치마 폭에서 늘 보살핌을 받아야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늘 눈으로 주목해서 보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를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에 힘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이렇게 불쌍히 보여지는 사람들 불쌍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극률함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을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눈여겨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눈여겨보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귀신들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신 것이고 예수님은 세리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장녀처럼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극률이 보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어떤 사람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왜? 나의 힘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렬함으로 내가 의인되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극렬히 여기셔서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추건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극렬히 여김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렇게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극렬히 여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외모적으로 뛰어납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 대부분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외모도 그렇게 출중한 그런 미남들도 미녀들도 아닙니다. 코를 보면 매브리코가 많고요. 대머리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외형적으로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죄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에지프트의 바로죠. 에지프트의 바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바로라는, 파라오라는 이 말은 태양신의 아들, 그 자체가 신이었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그렇게 신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최고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를 가차없이 쳐버리시는 심판하시는 대상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노예였고 볼품없는 나약한 극렬히 여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바로처럼 세상의 최고의 자리, 곧 신의 자리에 올리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분명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삶의 자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죠. 이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것.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에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바로처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대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들. 내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이렇게 바로처럼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야곱의 후회처럼 하나님이 택한 받은 그런 극률이 역인받는 사람인지는 무엇을 보면 아니냐면요. 그 사람의 입술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가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 때마다 나에 대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겸손해지려 하고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입에 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처럼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와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편에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면에 바리세이는 앞에 나와서 나는 11조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 세리를 정죄했던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하여 고백할 때는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모든 나 외의 사람들의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섬기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섬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섬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악함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렬함을 얻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19절을 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되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에 예비하신 바 극렬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포기장이가 2사에서 64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는 포기장이예요. 우리는 주님이 토기장이 되어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릇에 비유했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의하여 빚어 만들어진 존재죠. 아담을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쓰기를 원하는 대로 만드신 겁니다. 포기장이가 밥그릇을 만들었을 땐 그 밥그릇은 밥을 담는 그릇으로 만든 것처럼 포기장이가 국그릇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밥그릇으로 쓰십니까? 나는 더 호화로운 요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쟁반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 창세 이전부터 나의 삶을 결정하시고 그 나의 삶에 합당하도록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립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제자들을 향하여 어디에 가면 낙위가 메어져 있을 텐데 풀어와라. 거기가 주인이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쓰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극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활합하면 되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전도하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전도의 과정들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셨다라고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합당하게 쓰시는 거죠. 주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을 읽으라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드리라 하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 하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쓰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쓰시겠다고 결정하면 나를 그냥 드리면 된다. 이게 극률함을 얻는 그런 자세입니다.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릇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한순간도 아니고 풍성하게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길 추구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린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 뭐라고요? 부르신 자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요함을 담는 쓰임 받는 자 되어진다.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흥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그 부르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거룩한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극률함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부자 하나님 죄인된 우리요나 고잘 것 없는 우리요나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요나 병마에 묶여 있는 우리요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이 여기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야곱은 택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동반자로 삼아 주시네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손수 빚어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받은 자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겨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담아감동교통 치유하십시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에 사랑하는 모든 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여다. 아멘 아멘